입시 코디네이터가 진짜로 있는지, 고급 정보 좀 얘기해줘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 도움도 사실 못 받았어요. 과외. 과외는 안 있고요. 학원. 학원은 다녔는데 좀 유명하신 분들의 단과 수업 같은 걸 제가 찾아서 들었거든요. 저희 어머님이 사실 제 성적을 네, 수능 보기 전까지는 아예 모르셨어요. 어머나. 네, 아예 모르시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 테니까 학원 결제할 카드만 달라 해서. 그러면 대치동? 아, 네. 재수할 때부터는 대치동을 갔었고. 아, 재수했어요? 네, 반수를 했죠. 왜 재수했어요? 제가 사실 현역 때 공부하는 것보다 수능을 좀 많이 잘 봤었어요. 현역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. 아, 고3 때 본 거? 그때 수능은 3대를 틀렸거든요. 근데 저 원래 그렇게 잘 보는 애가 아니었어요. 원래 항상 6개, 7개 이렇게씩 틀리고 좀. 한성일 거 아니지? 아니요, 아니요. 그렇게 나오미 학생이었어서. 제 원래 성적대로 이제 지원을 했다가 수시를 붙어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제 정시 성적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. 3개를 틀렸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.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만족하면서 헤어지는데.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.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소문이 다 도는 거예요. 아, 어? 헤어졌나? 해야되나? 그래서 딱 그때부터 책을 사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. 아, 놀랍다. 저도 그런 코디는 안 받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만 듣고 공부를 했었거든요. 저 그 어머니처럼 저도 저희 어머니가 혼자 냅두는 편이어서 오히려 그거에 따라 조금 더 긴장을 해서 혼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와,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부모가 놔야 돼. 놔야 되겠어. 진짜로. 영유아, 엄마 놀 거다, 너 이제. 놨다, 이제. 근데 그 한마디만 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많이 잘 받은 편이잖아요. 근데 이 정도로 잘 받으려면 그냥 냅둬도 해야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가요? 그래, 그래. 해라, 해라, 해라 하는 사람들을 올려보면. 어, 잠깐만. 연우한테 놓는다고 영상편에 쓰자마자 저 얘기를 한다고? 연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아. 혹시나 해가지고. 어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모든 부모님들이 아, 내버려두면 애들이 하겠다고 하면. 안 된다는 거야. 대박, 해란 거지. 만점 받을 사람들은 냅둬도 잘하게 된다, 뭐 이런 거네요.